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윅세븐과 윅8는 우리의 이 시대의 천재 로빈스 교수의 역작 중에 하나인 자사 페이퍼가 있거든요. 제가 여러 번은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페이퍼를 이해하는데 이 페이퍼를 인류가 이해하는데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드디어 이것을 이해하고자 이해할 타임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거를 이해하기 위한 어떤 전초전 날레지를 쌓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윅세븐 두 주에 걸쳐서 윅세븐과 에이스에 걸쳐서 이 페이퍼를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부하시고 나면은 이제 어디 가서 통계학 좀 안다고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미싱 데이터 그러니까 이제 이 세멘파라모틱 테크닉 자체는 테크닉 자체는 버클리 대학의 비켈 교수라든지 이제 뭐 또는 계란 경제학자 뉴이 이런 분들이 이제 파운데이션을 했고요. 이것을 미싱 데이터나 코젤 인퍼런스의 프레임워크로 프레임워크에 이제 어떤 파운데이션을 마련한 분은 이제 로빈스 교수가 로빈스 교수가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노테이션이 제너럴한 셋업에 대해서 셋업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이제 C는 랜덤 베리어블인데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이 이제 백타일 수 있잖아요. 뭐 특히 이제 이 이분이 이제 주로 연구하신 그 다루신 데이터가 랑지트리트나 그러니까 뭐 그 바이오 스탠스에 계셨으니까 하버드 바이오 의사니까 의사니까 이제 이게 타임 리피티드 매저먼트 같은 게 많겠죠. 그래서 이게 타임일 수 있거든요. 어떤 환자의 그 환자가 이제 계속 팔로우업으로 이제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미 이제 그 하나의 시계열적인 그 타임을 갖는 그런 벡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냐면은 이것의 이 매저먼트에 대한 어떤 분포 분포가 있다고 할 때 계속 어떤 특정 파라미터에 관심이 있겠죠. 그럼 특정 파라미터가 있을 테고 그것에 대한 노이수스 파라미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트리트먼트를 했을 때 그 트리트먼트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게 관심이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그게 베타일 테고 에타는 이제 인피니트 디멘저널 노이수스 파라미터 뭐 이제 그 컴파운딩 페트 같은 게 이제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베타를 추정하고 싶은데 문제는 여기 미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공대나 물리학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그런 개념이 별로 없으신데 사람을 다루는 데이터를 하시는 분들 사회과학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의학 쪽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무응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짓말을 거짓말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본의 아니게 거짓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 그 데이터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뭐 혈당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너릭하게 스토케스틱합니다. 뭐냐면 이게 하루에도 그렇죠. 제가 혈당이 아침에 젤 때랑 저녁에 젤 때랑 혈당이 다르잖아요. 밥 먹고 젤 때랑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훨씬 어려워요. 그 데이터의 그 까다롭죠. 데이터가 자체가. 그래서 그런데 이제 피직스 하시는 분이나 공대하시는 분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측정 에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지는데 그런데 그런 거는 뭐 사실 그런 측정 에러가 없는 거는 그런 데이터는 사실은 난이도가 낮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공대 교수들 공대 엔지니어들이 얼마든지 더 잘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통계학자들이나 좀 더 뭐 실제 사회학자를 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이제 그 데이터가 더 난이도가 있죠. 데이터 자체가 갖고 있는 난이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난이도가 미싱입니다. 그렇죠. 그 난이도를 구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컴포넌트 중에 하나가 미싱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미싱 데이터 지우면 되지 않겠냐 생각하지만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데이터의 퀄러티 차원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 공대에서 컬렉트하는 데이터는 싸요. 하나를 얻는데 매저먼트를 하는데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하지만 사람을 데이터로 사람을 데이터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서 임상실험을 하는 데이터라고 해봅시다. 이게 뭐 이제 3년에 걸쳐서 지금 D가 예를 들어서 3년에 걸쳐서 이렇게 데이터를 쭉 얻는 거예요. 환자를 추적하는데 그러면 뭐 어떤 희귀병 뭐 그렇죠. 루케미아라든지 뭐 이렇게 어떤 그런 희귀병 환자라고 그런 거라고 합시다. 뭐 백혈병이라든지 뭐 그런 환자라고 하면 환자를 구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렇죠. 그 환자를 구하는 것도 어렵고 그 환자한테 동의를 얻어서 뭐 어떤 임상실험을 뭐 자발적으로든 뭐든 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 올 때마다 100불씩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데이터가 그렇죠. 3년에 걸쳐서 하면 벌써 한 3천 불 정도 드는 거잖아요. 한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뿐만 아니라 또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인 데이터를 얻는다든지 그러면 그 지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드는 비용도 있고요. 또는 뭐 MRI를 찍는다고 합시다. MRI를 찍는데 비용 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뭐 한 사람한테 뭐 5천 불씩 들 수가 있어요. 데이터 그 관측 그 얻어대는데 그러면 그거를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한두 개 미싱이 생긴다고 했을 때 5천 불을 들여서 데이터를 얻었는데 두 달 두 달이 미싱이 있어요. 파셜리 미싱이 있어요. 그러면 미싱을 버려야 합니까. 그렇죠. 5천 불을 1인당 두 당 5천 불을 들어서 얻은 데이터인데 그거를 버려야 이 미싱이 조금 있다고 해서 버려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든 살려야 되죠. 그죠. 이 데이터의 가치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만약에 이 데이터를 얻는데 얘가 뭐 1불도 안 든다. 그러면 버리면 되죠. 버리고 다른 거 얻으면 되겠지만 이 현실 문제 현실에서는 항상 제한된 리서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 같은 사람한테 시간당 100불을 시간당 100불 넘지만 시간당 200불을 예를 들어서 고용을 해가지고 5시간 동안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면 그게 더 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버리는 것보다 5천 불짜리 데이터를 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이러한 미싱 데이터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는 걸 먼저 얘기를 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기가 좀 길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에서 실제로 관측되는 거를 제너럴하게 G GRG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GRG라는 얘기는 왜냐면 이 G를 인풋을 하고요. 그렇죠. G를 인풋을 하되 이 R에 R에 따라서 outcome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GR이라는 게 일종의 상자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뭐가 들어가냐면 G가 들어가고 R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아웃풋이 이제 이제 이 GR에 따라서 내가 Z를 어떠한 것을 outcome을 줄지를 결정을 하는 박스입니다. 예를 들자면 G가 XY라고 한다면 GRXY는 두 개가 둘 다 미싱 관측이 됐을 때는 얘가 되고 X만 관측되면 이게 되고 Y만 관측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이 노테이션이 노테이션이 제너럴한 미싱을 표현하는 노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이게 풀 데이터가 됩니다. 풀 데이터라는 얘기는 이제 어떤 이상적인 아이디얼한 케이스죠. 그렇죠? 아이디얼 아이디얼한 케이스에서는 풀 데이터를 얻어내는 것이고 이게 이제 이건 뭐냐면 이제 옵저버드 데이터인데 옵저버드 데이터라는 얘기는 결국 이건 리얼 케이스죠. 리얼이죠. 리얼리티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그렇죠? 얘는 우리의 이상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도 지금 이제 그래서 생각의 그 생각의 단초가 뭐냐면 그러면 내가 여기서 사용하는 이것을 있었을 때 사용하는 그 어떤 힐버트 스페이스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슈퍼스크립트 애플을 씁니다. 애플 라는 얘기는 그 풀 풀 데이터 의미입니다. 풀 데이터가 있었을 아이고 죄송합니다. 풀 데이터가 있었을 때 사용했었을 힐버트 스페이스가 있는 것이고요. 얘는 그냥 그래서 이게 뭐냐면 풀 데이터로 만들어지는 함수에 대한 힐버트 스페이스가 있고 observable 데이터로 얻어지는 그것의 펑션으로 얻어지는 힐버트 스페이스가 있는 그래서 풀 데이터 힐버트 스페이스는 P-dimensional 민지로 메저러블 펑션 Z with finite variance equipped covariance in a product 그리고 observable 데이터 힐버트 스페이스는 P-dimensional 메저러블 finite variance 민지로 메저러 펑션 of 이렇게 되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일단 풀 데이터는 풀 데이터 힐버트 스페이스는 노이선스 탄젠트 이게 지금 노이선스 탄젠트 스페이스 고요 이것에 대한 오토건얼 컴플리버트 스페이스 이것은 노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델이 있으면 우리가 디라이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로부터 우리가 이걸 찾아내고 싶은 거예요 제가 뒤에 정성스럽게 그림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걸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는 이제 아이디얼 그죠 이상 우리말로 씁시다 이상 이상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네 이상하네 이상이라고 하지 말고 아이디얼이라고 클리어하게 아이디얼한 스페이스 아이디얼한 케이스고 얘는 리얼 우리의 리얼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리얼러티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힐버트 스페이스를 노이셋스 탄젠트 스페이스와 이게 지금 람다를 람다를 계산을 한 후에 그거로부터 오소고단한 그죠 오소고단한 거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베타를 s베타를 알면 여기서 프로젝션을 해가지고 이걸 계산해놓고 싶은 거예요 그죠 이게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이게 고울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하고 싶은 건데 우리는 지금 이거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몰라요 만들어내는 방법을 이제 어디서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서 하고 싶은 거예요 얘를 일단 얘가 람다 f와 람다 f 오토고날로 디프 닥터라이즈 됐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그래서 제가 썼는데 이제 여기에 이렇게 이제 이거예요 람다 f 이게 지금 그림 그리는 실력이 없어가지고 이게 원래 의도 그리고 제가 원래 그리고 싶었던 거는 얘가 구입니다 구 구고 구고 이 구 안을 이렇게 이 구라고 생각하시면 구 안에 적도처럼 지구라고 생각하면 적도가 적도처럼 이렇게 이렇게 뭘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원을 만들 수 있잖아요 2차원 3차원 구에 2차원 원을 이렇게 표면면을 따라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잘라내는 스페이스 그 스페이스가 일종의 3차원 구 라고 생각하면 2차원 2차원 그 원 그죠 2차원 3차원이 구죠 3차원이 구고 2차원이 원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2차원의 그 원이 얘가 노이센스 탄젠트 스페이스 입니다 탄젠트 스페이스고 걔의 오스토고날 그러니까 그거랑 오스토고날 직선을 원점을 지나면서 직선을 만들어낼 수 있었으니까 얘가 이제 노이센스 스페이스 겠죠 그러면 그러면 이 구 구 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구가 아니라 3차원 공간입니다 3차원 공간 그럼 3차원 공간에 있는 애니포인트는 3차원 공간에 있는 애니포인트는 둘로 쪼개지죠 이렇게 캐릭터라이즈가 되죠 뭐냐면 이렇게 오스토고날하게 프로젝션을 해주면 얘가 뭐냐면 파이 hf 프로젝션 오브 f가 되는 거고 요 포인트가 요 원상에 있는 점이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것도 프로젝션을 할 수 있죠 그죠 프로젝션을 해서 요 점은 뭐냐면 요 점은 프로젝션 오브 hf given lambda f 오스토고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가 이 얘기죠 그 얘기가 이 얘기인 게 이 표현이 의미하는 뭐가 뭐냐면 사실은 이 힐버트 스페이스 공간상에 있는 애니포인트는 이 둘의 합으로 표현된다 그죠 이 둘의 합으로 표현된다는 게 지금 이 얘기랑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아이디어란 케이스 아이디어란 그 공간 헬버트 스페이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디컴포진 될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문제는 이 아이디어란 공간에서 관측을 못해요 데이터를 그죠 우리가 얻어지는 데이터는 이쪽 공간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고 여기가 현실 현실이고 이 오른쪽은 뭐 천국 같은 곳이죠 이 오른쪽은 아이디어란 케이스 근데 이제 우리가 사고할 수 있는 그 사고의 툴은 아이디어란 것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이제 얘랑 얘랑 얘랑의 관계식을 생각하는 어떤 맵핑을 이제 나중에 소개할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컵 K 이거를 맵핑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수학적으로는 오퍼레이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힐버트 스페이스와 하나의 힐버트 스페이스와 다른 하나의 힐버트 스페이스를 이렇게 맵핑하는 그런 함수로 가는 어떤 함수를 오퍼레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엘리먼트와 이 오른쪽에 왼쪽 스페이스와 오른쪽 스페이스는 연산이 안 돼요 그죠? 이 두 엘리먼트에 연산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이너 프로덕트는 항상 이 이게 지금 닫힌 공간입니다 그죠? 여기 있는 거랑 여기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연결되는 거는 이 이 오퍼레이터를 통해서만 연결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그래서 결국은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 툴을 가지고 어떻게 여기 왼쪽으로 이렇게 맵핑을 해서 결국은 이제 하고 싶은 게 조금 이제 직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우리는 이 공간은 캐릭터라이즈 할 수 있으니까 이 공간은 캐릭터 할 수 있으니까 이 맵핑에 대해서 인버스 맵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걸 가지고 이제 인버스로 이렇게 돌리고 싶죠 그래서 인버스로 돌리면 뭐 이렇게 찾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거죠 그러면 그게 이 람다가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어 그것에 대한 오톡온할 것도 역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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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크4에서 뭘 했냐면 세뱀비리그레OTH 모델에서는 람다 F는 이렇게 표현되고 람다 F 어수고나는 이렇게 표현되는 걸 했죠. 그래서 강조하지만 이 슈퍼스크립트 F가 들어가는 거는 풀 데이터라는 것을 강조하기,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풀 데이터라는 것을 프리젠트하는 것이고 이제 그게 없는 거, F가 없는 거는 우리의 관심사 우리가 진짜로 하고 싶은 건 이거죠.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건데 이거를 이거로부터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가 이제 퀘스천인겁니다. 근데 첫번째 이제 우리가 어 노이스스 파라미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 생각해보면은 파라미터가 하나 더 추가가 돼요. 뭐냐면은 오리지날 노이스스 파라미터가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풀 데이터 풀 데이터에 있는 풀 데이터 모델 아닙니까? 데이터 모델 풀 데이터 모델에 있는 노이스스 파라미터가 있는 거고 어 그 다음에 어 그 사이 어 얘는 리스펀스 모델 리스펀스 메카니즘에 대한 모델인 거죠. 리스펀스 모델의 파라미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얘가 어나더 노이스스 파라미터가 되는 거고 근데 어 그 미싱 앤 랜덤인 경우에는 이제 이 이 두 두 파라미터 탄젠트 스페이스가 두 노이스스 탄젠트 스페이스가 오토건으로 합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보일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기 전에 그러니까 얘를 고민하기 전에 리스펀스 모델 얘를 고민하기 전에 이제 우리는 요거부터 생각해 보자는 게 요거 요거 그러니까 무슨 다시 말씀하자면 얘는 신경 쓰지 않고 처음에 이제 이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일단 그 메커니즘을 이 리스펀스 메커니즘을 논이라고 하겠습니다. 논 논인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실제로 우리가 리스펀스 미싱을 일부러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실험 실험 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샘플링도 그런 건데 이제 어떤 어 익스페리먼트 같은 게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리스펀스 메커니즘을 논인 경우에 대해서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노운인 경우에 나중에 할 겁니다. 그래서 이론을 이제 노시스 단지 스페이스 언더 논 리스펀스 메커니즘 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럴 때 이제 노시스 단지 스페이스는 결국 이거죠. This is the case for product sampling or missingness by design. 교수님 혹시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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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거를 연상하면서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아이디어리랑 그 다음에 리얼 두 개 구를 보여주셨는데 거기에서도 저희가 세타 제로가 실제 진짜 파라미터라는 거를 상정을 하고 하는 얘기인가요? 말씀하셨을 때 세타 제로가 만약에 다르면 전혀 다른 힐 버터 스페이스라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세타 제로랑 세타 제로를 상정하고 얘기했을 때 그 구가 다르다는 거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네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을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뭐냐면 일단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릴까요? 이제 지우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린 거니까 이 힐 버터 스페이스라는 것 자체가 이 랜덤 베러블 그러니까 힐 버터 스페이스는 펑션 스페이스예요. 펑션 스페이스 근데 이제 어떤 펑션 스페이스라면 랜덤 베러블의 펑션 스페이스죠. 그 랜덤 베러블 그러니까 펑션 오브 랜덤 베러블 펑션 오브 랜덤 베러블이 지금은 이제 Z 아닙니까? 그러면 Z 그러니까 Z는 D-Dimensional이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D-Dimensional이고 이제 이걸 이거는 이제 D 이거는 이제 결국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로우 데이터 같은 개념이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거냐면 그걸 가지고 일종의 서머리를 하죠. 서머리를 해서 서머리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파라미터에 대한 추정을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머리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이스티메이터를 구현한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고요. 그 이스티메이터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티메이터의 핵심이 예를 들어서 베타에 대한 이스티메이터를 베타가 이제 파라미터고 예를 들어서 베타가 이제 파라미터고 어떤 파라미터가 있으면 그 원하는 파라미터에 대한 이스티메이터를 이제 우리가 결국 얘를 우리가 뭐 합니까? 얘가 이제 어스티타티컬리 RAL, 그죠? Regular and 어스티타티컬리 리니어 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스티타티컬리 리니어 한다는 얘기는 결국 인플루언스 펑션 인플루언스 펑션을 생각하는 것인데요. 그 인플루언스 펑션 인플루언스 펑션을 이제 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 랜덤 베이러블이 어떠한 분포로부터 왔다는 걸 이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쵸? 그게 세타 제로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트루입니다. 트루.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떤 고정된 파라미터에서 어떤 고정된 파라미터에서 데이터가 제너레이터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이 h널이 픽스가 됐을 때 z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 z가 나왔을 때 h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h가 계산이 되는데 이 h 중에 우리가 어떠한 것에서만 관심이 있냐면 인플루언스 펑션을 찾고 싶은 거니까 인플루언스 펑션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이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민지로가 되는 거니까 사실은 여기에 이미 이 이스펙테이션의 이 f, 이 덴설티에 대해서 이스펙테이션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미 세타 제로가 고정이 되는 겁니다. 고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세타 제로가 바뀌면 스페이스가 바뀌는 거죠. 바뀌는 건데 어차피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실제로 얘를 이렇게 썼다고 싶시다. 얘는 어떠한 세타 얘는 얘는 특정 세타에 대해서는 얘가 0일 수 있겠지만 얘가 0일 수 있지만 세타가 바뀌면 얘가 0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이미 여기 세타 제로 가 고정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얘가 얘가 모든 세타에 대해서 0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의 주어진 세타에 대한 0인 거죠. 만약에 모든 모든 세타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뭐 이제 뷰라고 한다고 한다면 뷰라고 한다면 뷰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제 세타가 여러 가지 뷰로가 뷰로가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노이스스 파라미터가 있을 텐데 그러면 이거는 Z-뷰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고정이 되는 겁니다. 고정이 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두 개의 구에서 일단은 지금 설명해 주신 거는 잘 이해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이 두 구가 서로 클로즈된 다른 집합인데 일단은 저희가 세타 제로는 있다고 당연히 있는 거고 그게 이제 픽스된 상태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니까 두 구에서의 세타 제로는 동일하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게 그래야죠. 이게 맵핑이 의미가 있으려면 이 맵핑이 의미가 있으려면 지금 여기 있는 랜덤 베리어블을 가지고 여기 여기 있는 랜덤 베리어블을 가지고 R 여기 있는 랜덤 베리어블을 가지고 GR 얘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엘리먼트를 여기 있는 이 스페이스에 있는 원래 랜덤 베리어블이 있을 거 아닐까요? 얘들이 실제로 어떤 리스펀스 메커니즘 통해서 그러니까 통해서 이게 되어야 되니까 다시 말해서 같은 세타 예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 이걸 이 Z를 만든 세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Z를 만든 어떤 세타가 있을 텐데 그 세타 그 만든 Z를 가지고 이 GRZ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 얘도 이 세타에 디펜드하는 거예요. 세타 제로에 디펜드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게 우리가 모델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모델이 될 때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어떤 랜덤 베리어블은 이제 이렇게 세타 제로에서 나왔다고 가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정이 돼야지 거기서 우리가 제너레이터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생각하면 어떤 파라미터를 고정을 해야지 거기서 랜덤 베리어블이 제너레이터 되는 거니까 이게 고정이 되는 거지만 우리가 이거는 이제 제너레이터 하는 입장인 거고 우리가 모델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냥 모델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쓰죠. 그냥 모델이라고 이렇게 쓰는데 그러니까 모델이라고 이게 지금 모델이라고 할 때 하는 이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일종의 컨벤션인데 얘가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패밀리에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파라미터 스페이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그러니까 이 파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Z가 어떠한 고정된 세타 제로에서 제너레이터 했지만 그 세타 제로는 어떤 클래스 모델 클래스 그러니까 이 패밀리 오브 디스트리비션이죠. 이게 그러니까 패밀리 오브 디스트리비션의 한 포인트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할 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썸모델이라고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뭐냐면 이 어떤 값이 고정이 됐고 이 모형의 어떤 파라미터 값이 고정이 됐는데 그 파라미터 값은 이런 스페이스에 속한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떤 점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 스페이스 안에서 찾는 거겠죠. 그 찾기 위해서 뭐 이렇게 탄젠트 스페이스 같은 것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에타는 에타는 인피니티 디멘저널이고요. 그렇죠? 인피니티 디멘저널이고 인피니티 디멘저널 를 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파라미트릭 썸모델을 생각하죠. 그래서 이 감마는 파이나이트 디멘저널입니다. 그래서 감마 파이나이트 디멘저널은 이 인피니티 디멘저널 그 파라미틱 썸모델이 되는 거죠. 그러면 흔히 이제 하는 것 탄젠트 스페이스 생각하는 것이 이 파라미틱 썸모델에 대해서 탄젠트 스페이스를 생각한 후에 그것의 민스케어 클로저를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개념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뭐를 알고 있냐면 지금 계속 헷갈리실 텐데 지금 여기에 슈퍼스크립 F가 나옵니다. 슈퍼스크립 F가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함수가 우리가 슈퍼스크립 F가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힐버트 스페이스 힐버트 스페이스 섭 스페이스 섭 스페이스 되는 그 함수 엘리먼트 함수가 Z의 함수라는 얘기죠. 풀 데이터의 함수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슈퍼스크립 가 없는 거 이런 건 없는 거 아닙니까? 얘는 이제 여기에 F가 없잖아요. F가 없으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다시 말해서 얘는 처음에 엄청 헷갈리실 텐데 얘는 힐버트 스페이스 이거고요. 이게 아니라 이거죠. 이제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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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거 얘는 그냥 이거고요. 그러니까 이 차이 아까 말씀드린 차이입니다. 얘는 풀 데이터 풀 데이터 힐버트 스페이스 얘는 업저드 데이터 힐버트 스페이스 인데 여기는 없는 거니까 차이는 기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이렇게 되는 엘리먼트는 무조건 Z의 함수예요. 하지만 이렇게 되는 거는 여기에 없는 거 F가 없는 거는 관측된 데이터 함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인수가 이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뒤에는 다른 얘기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풀 데이터 이상 현실 이 현실 우리가 관심 있는 이 힐버트 스페이스의 탄젠트 스페이스 그러니까 노이스에서 탄젠트 스페이스 아니겠습니까? 노이스에서 탄젠트 스페이스를 찾기 위해서 파라메틱 썸모델 이거를 찾기 위해서 일단 파라메틱 썸모델을 풀 데이터에서의 파라메틱 썸모델을 생각합니다. 풀 데이터의 파라메틱 썸모델을 생각한 후에 그것에 그걸로부터 파라메틱 썸모델 캐릭터라이즈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observed 데이터 노이스에서 스코어 펑션은 이건데 observed 이게 지금 스코어 펑션이죠. 단순하게 쉽게 말하면 그냥 스코어 펑션인 거 아니야. 파라메틱 모델은 스코어 펑션 스코어 펑션인데 observed 데이터에 대한 스코어 펑션이기 때문에 보통 observed 스코어 펑션이라고 얘기하죠. observed 스코어 펑션은 observed like 를 미분한 겁니다. 그죠? observed like 를 미분해 주는 그것이 observed 스코어 펑션이고요. 그냥 스코어 펑션은 그냥 스코어 펑션은 풀 라이클리오드 풀 로그 라이클리오드를 미분해 주는 겁니다. 차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미싱이 없었을 때 얻어지는 라이클리오드를 로그를 취해가지고 미분해 주는 게 스코어 펑션이 나온 것이고 얘는 이 observed like 를 지금 l obs는 로그 오브 strong l obs인데 얘는 얘는 뭐냐면 인텍그레이트 아웃한 거예요. l full을 미싱에 대해서 인텍그레이트 아웃한 거죠. 보통 이제 이거를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로부터 어떻게 유도하는 방법이 없을까 했는데 그 중요한 프로퍼티 중에 하나가 그 민스코어 띄어램 이라는 거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observed 스코어 펑션은 conditional expectation of the complete sample 여기서 우리 notation은 풀이라고 하겠습니다. 풀 샘플 스코어 펑션에 observed 이게 이제 이 글 민스코어 띄어램니다. 미싱 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퍼티인데요. 뭐냐면 우리가 스코어 스코어 펑션을 미싱이 없었을 때 얻어진 스코어 펑션을 먼저 계산한 후에 걔를 그 얻어버드 데이터 스페이스에 프로젝션 해주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 그게 얻어버드 스코어 펑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바이를 하는 거예요. 일단 이거는 이미 이제 처음에 언제 한 번 했을 거예요. 했는데 그냥 증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바이를 하고 요게 지금 이겁니다. 민스코어 띄어램 이거를 바이를 이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그걸 바탕으로 노이스 탄젠트 스페이스를 생각을 해주면 우리가 뭐냐면 노이스 탄젠트 스페이스는 Observed 스코어 펑션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얻어지는 그 파라메트릭 탄젠트 스페이스의 민스코어 클로저 인데 민스코어 클로저 인데 이 이 Observed 스코어 펑션 자체가 이미 컨디셔널 인스펙테이션 이기 때문에 컨디셔널 인스펙테이션 이것에 의해서 여기 민스코어 띄어램 이 사용된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얘를 리미트로 보낼 거 아닙니까? 얘를 리미트로 보내면 파라메트릭 섬 모델에 대한 탄젠트 스페이스가 되는 건데 얘를 리미트로 보내면 결국은 얘를 리미트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 그런데 이거 자체가 뭐냐면 이거 자체가 뭐냐면 이거 자체가 B 곱하기 B 곱하기 Expectation 오브 S 기본 Observer 데이터 이거니까 얘가 뭐냐면 얘를 리미트로 보내면 이것이 탄젠트 스페셜을 만들 거 아닙니까? 이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노이스 탄젠트 스페이스는 노이스 탄젠트 스페이스는 그 Observer 데이터의 노이스 탄젠트 스페이스는 풀 데이터의 노이스 탄젠트 스페이스에 있는 엘리먼트를 갖고 와서 걔를 Conditional Expectation 을 취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여기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서 아까 이게 지금 힐버드 스페이스고 여기 힐버드 스페이스 F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있었고 얘가 Lambda F였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Theorem 7.1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엘리먼트를 하나 갖고 와서 얘를 이쪽으로 여기 있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엘리먼트는 당연히 function of 스코어 function 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엘리먼트는 엘리먼트를 알파 F라고 하나 쓰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function of Z거든요 function of Z지만 얘는 어떠한 파라메틱 서모델의 스코어 펑션일 수밖에 없거든요 어떠한 파라메틱 모델의 스코어 펑션으로 리미트 민스케어 클로저 리미트로 되기 때문에 얘가 스코어 펑션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얘에 대해서 컨디셔널 인스펙테이션을 취해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취해지는 오퍼레이터는 이리로 보내는 건데 여기 있는 것을 보내는 것을 컨디셔널 인스펙테이션 여기서는 RGR 이죠 이거를 취해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보내면 얘가 모든 걸 다 채우면 이게 하나의 스페셜을 만들 거 아닙니까 얘가 람다 가 되는 거예요 이 H의 노이수스 탄지스 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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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지금 띠어램 띠어램 7.1 입니다 그러니까 화살표가 화살표의 방향에 방향에 좀 유의하세요 이게 지금 이쪽 여기를 이건 쉬워요 그러니까 7.1이 제일 쉬운 거예요 뭐냐면은 그냥 노이수스 탄젠트 스페이스 에 노이수스 탄젠트 스페이스 에 있는 엘리먼트 하나 찍어서 걔가 스코어 펑션 일 수밖에 없다는 것 어떤 왜냐하면은 왜냐하면은 파라메틱 썸 모델 를 생각해 보면은 파라메틱 썸 모델 에서는 탄젠트 펑션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스코어 펑션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얘가 일종의 스코어 펑션인 것처럼 생각을 해 가지고 그것을 민스코어 띠어램 이거를 사용을 해주면 민스코어 띠어램 을 사용을 하는 거죠 민스코어 띠어램 을 사용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노이스 스탄 스페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띠어램 7.1 입니다 이게 첫 번째 파트 고요 이제 그거와 더불어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오토 노널 그렇죠 여기 이제 오토 게 람다 F 오토 노널 아닙니까 이것을 하기 얘를 맵핑하고 싶은 거예요 거꾸로 얘를 디렉틀리 맵핑하고 싶은데 이거는 오토 노널 이기 때문에 맵핑 방향이 바뀌어요 이런 맵핑을 생각을 해서 거꾸로 이제 추정을 하는 거꾸로 그걸 밝히는 방법을 하는 게 랩마 7.3 입니다 이게 더 tricky 하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얘를 얻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얘를 얻는 건 관심이 별로 없고 뭐가 진짜 관심이 있으니까 얘가 관심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프로젝션 하고 싶은 건 얘거든요 이 스페이스가 관심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랩마 7.3 인데요 랩마 7.3 은 뭐냐면 우리가 얘를 그러니까 자꾸 둘 다 얘 얘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노이스 탄젠트 스페이스 얘를 얻는 방법은 이 풀 샘플 노이스 탄젠트 스페이스 에서 민스 코 디에렘 이용해서 컨디션 인스펙테이션 을 취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얻는 방법은 여기를 얘를 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방법은 없고요 얘를 가지고 이렇게 보내지 못하고 바로 보내지 못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지금 이게 그건데요 이 힐버트 스페이스 에서 여기 있는 이미 힐버트 스페이스 한 점을 찾아요 그렇죠 한 점을 찾아서 그러면 얘는 뭐냐면 얘는 뭐냐면 그 R과 GR에 얘를 얘에 대해서 그 컨디셔널 이스펙테이션 기븐 시 요게 무슨 요게 무슨 Z에 대해서 컨디셔널 이스펙테이션 취한다는 얘기는 뭐를 랜덤으로 보겠냐 얘기냐면 R을 랜덤으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R에 대해서 컨디셔널 이스펙테이션 을 취해주면 결국 뭐냐면 이게 리스펀스 메커니즘 에 대해서 리스펀스 메커니즘 에 대해서 컨디셔널 이스펙테이션 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스펀스 메커니즘 에서 기댄 이스펙테이션 취했을 때 결국 리스펀스 메커니즘 에서 기댄 이스펙테이션 취해주므로써 여기에 있는 엘리먼트를 여기 있는 어떤 엘리먼트를 이쪽 이쪽으로 보낼 방법은 얘를 이쪽으로 보낼 방법은 기대값을 이쪽으로 가는 맵핑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리로 가는 맵핑이 뭐냐면 컨디셔널 이스펙테이션 취해주는 거예요 리스펀스 메커니즘 에 대해서 그래서 컨디셔널 이스펙테이션 취했을 때 걔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선 왜냐하면 이게 람다 F 니까 이 람다 F 어송언을 이 라인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맵핑을 아니까 다 대입해 보는 거예요 이 맵핑에 지금 그 맵핑이 사실은 이 그림인데요 제가 다시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냐면 이건 찾기 쉽다 그랬죠 여기 여기 있는 L을 여기로 보내는 방법은 결국 컨디셔널 이스펙테이션 오브 어떤 그 알파 꼭 알파라고 쓸 필요도 없어요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여기 여기 있는 HF 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 있는 람다 F 해야 돼요 그러니까 람다 일반적으로 이 전체 스페이스 있는 거는 HF 라고 쓰니까 이거를 노테이션을 이걸 쓰기가 좀 꺼려지죠 그래서 노테이션을 뭘로 쓰는 거 였냐면 그래서 노테이션을 이렇게 쓰지 않고 여기 있는 공간에 있는 걸 알파 F 라고 쓴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기 있는 엘리먼트를 가지고 다 랩마 오브저브드 그러니까 R RGR 이거를 어플라이를 하죠 왼쪽 방향으로 그러면 이게 캐릭터 라이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 그게 첫 번째 이게 띠어램 7.1 인데 이제 랩마 7.3 이거 이거는 뭐냐면 이걸 찾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걸 찾고 싶은데 찾는 방법이 뭐냐면 이 맵핑을 생각해가지고 이 맵핑을 생각을 해서 여기 있는 이 공간에 있는 모든 엘리먼트에 이걸 다 네이블 해보는 거예요. 집어넣었다가 집어넣어서 집어넣어서 집어넣으면 뭐가 나옵니까? 집어넣으면 여기 있는 엘리먼트로 맵핑을 해주죠. 오른쪽에 있는 엘리먼트로 그래서 그 엘리먼트로 맵핑을 해줘서 그것이 여기에 속하는지 이게 지금 lambda f 오수건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로 가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엘리먼트로 가는 애들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결국 이 얘기죠. 여기 있는 애들이 여기로 간다는 거를 그러니까 이 오른쪽으로 가는 것들의 집합을 찾는 거예요. 이 이 lambda f 오수건을 lambda f 오수건을의 엘리먼트로 가는 그 셋을 찾으면 그것이 lambda 오수건을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렘마 7.3입니다. 그래서 렘마 렘마 7.3를 다시 표현한 게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우리가 기대값을 취하는 거예요. 그 리스판스 메커니즘에 대해서 기대값을 취했을 때 그것이 lambda f 오수건을에 속하는지 확인해 주면 된다는 겁니다. 증명은 증명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뭘 보이고 싶은 거냐면 일단 보이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거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래야지 이거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이제 h는 이거 이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계산하고 싶은데 뭐냐면 일단 이것과 오수건을 한 이것과 오수건을 한 엘리먼트 를 이제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스페이스에 이 스페이스에 있는 거를 하나 정해요. 그죠? 이 스페이스에 있는 걸 정해요. 그래서 이게 알파 f로 하나 적습니다. 정하고 우리가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얘가 헷갈리시 그러니까 뭐냐면 또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되는데 지금 이게 왜 헷갈리 엄청 헷갈리실 거예요. 요 요 스페이스에 있는 이너 프로젝트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뭘로 보시면 요거는 이 스페이스에 있는 이너 프로젝트 차이를 차이가 보이시나요? 요 이너 프로젝트 지금 얘도 힐버트 스페이스고 얘도 힐버트 스페이스 아닙니까? 각각의 이제 각각의 힐버트 스페이스가 있는데 그럼 힐버트 스페이스 이너 프로젝트가 이너 프로젝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엘리먼트 간에 이너 프로젝트가 있고 여기 있는 엘리먼트 간에 이너 프로젝트가 있는데 요 요 오른쪽에 H, F에 있는 이너 프로젝트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랑 연산을 하려면 이 H는 지금 H는 여기 있는 애거든요. H 자체는 H는 여기 있는 애고 알파는 알파 F는 여기 있는 그렇죠? 그러면 얘랑 얘랑은 H랑 알파 F는 서로 연산이 안 돼요. 서로 이너 프로젝트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공간이 다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맵핑을 생각하는 거죠. 맵핑 우리가한테 주어진 맵핑은 이 맵핑은 있는 거예요. 이 맵핑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기 있는 애를 이 맵핑으로 통해서 보내주죠. 보내주면 H, F로 여기 있는 애가 이리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가면 이 엘리먼트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Expectation of H 기본 Z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내준 이상 보내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서로 그게 이너 프로젝트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이 데피니션에 의해서 이거죠. 그런 다음에는 뭐냐면 얘는 그 Expectation의 정의에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 Expectation은 다시 Condition of Expectation의 정의에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얘는 다시 이너 프로덕트의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죠. 그래서 이 Step Step은 사실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아주 흥미로운 거죠. 왜냐하면 왼쪽은 왼쪽은 그 HF Space에서 HF Space에서의 내적이고 이거는 H Space의 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근데 이제 얘가 0이면 그러니까 얘가 0이면 얘도 0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이겁니다. 얘를 0으로 왼쪽이 왼쪽이 0이라는 얘기는 이거잖아요. 오른쪽이 0이라는 얘기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건이 이 맵핑을 통해서 서로 동일한 사건이라는 것을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러플리 벌써 맵핑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맵핑이란 개념을 소개를 했는데요. 그거를 조금 더 Mathematically 이제 포멀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제 두 힐버트 스페이스 간에 스페이스 두 연산을 지금 인어 프로덕트를 하려면 비교를 얘기를 하려면 이런 식으로 어떤 맵핑이 있어야 되는데 얘를 이제 오퍼레이터라고도 얘기를 하고 맵핑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집합처럼 생각하면 그렇죠. 두 셋 두 셋처럼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리니어 맵핑은 이렇게 된다는 거 근데 이제 특별히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이 맵핑이죠. 이렇게 이렇게 썼지만 이게 지금 사실은 별거 아니 여기 있는 엘리먼트는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이걸 쓴 겁니다. 이 엘리먼트는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된 것은 얘는 hf에 속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기를 이미 한 거고요. 그래서 이걸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k라고 이름을 쓰고 이름을 붙이고 설명을 했죠. 그러면 렘마 7.3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결국은 렘마 7.3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내가 여기에 있는 애들을 여기 있는 애들을 가지고 여기 있는 애들을 여기 있는 애들이 이거잖아요. 지금 이게 이거잖아요. 얘로 가는 그러니까 이 포인트로 오는 모든 h 엘리먼트를 지금 이 임버스라는 얘기가 함수의 임버스랑은 다릅니다. 함수에서 임버스로가 되려면 뭐 완투안이 해야 되지만 이 k 자체는 완투안이 아니에요. 완투안이 아닙니다. 지금 many to 아니에요. 리스판스 메커니즘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이게 지금 기대값을 취한 거기 때문에 이스펙테이션을 취한다는 얘기는 이미 이게 이스펙테이션을 취한다는 얘기는 이게 리덕션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두 개의 다른 랜덤 다른 함수가 h에서의 두 개의 다른 함수가 하나의 포인트로 hf에서는 하나의 포인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버스 맵핑은 정의가 돼요. 임버스 맵핑은 결국 뭐냐면 그 랜지가 그 이미지가 이미지가 d가 되는 그러한 h셋 시 이제 임버스 맵핑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이 f lambda orthogonal의 임버스 맵핑이 결국은 그 lambda의 orthogonal complement 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 랩마 7.3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이제 무슨 얘기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것이 맵핑이 두 개가 처음에 이걸 보시면 이제 이제 이 hf가 여기 있는 엘리먼트라고 합시다. 여기 있는 엘리먼트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들을 어떻게 지금 뭐 얘랑 얘랑 본질적으로 같은 이미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들의 특징이 뭐냐 이 이스페이스 이 한 포인트로 가는 이스페이스를 어떻게 캐릭터라이즈 할 수 있겠느냐가 이제 7.4입니다. 7.4의 기본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내가 이 하나를 찾으면 하나를 찾으면 이 하나를 찾고 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얘는 h1과 더하기 l로 l로 셀 수 있는데 이 l은 이 l은 이 이미지 이 l을 이미지로 그러면 0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차이가 이 차이 이 그렇죠? 이 h2라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l2라는 것은 l2라는 것은 결국 h1 빼기 h2 빼기 h1이잖아요. 정의상 그러면 이 l2는 l2는 이 맵핑에 이어서 0으로 가는 애거든요. 그게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그게 렘 마스 7.4예요. 그래서 하나를 찾으면 하나를 찾으면 하나를 찾으면 나머지는 다 k-inverse 0 스페이스 엘리먼트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렘 마스 7.4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클라스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를 할 거냐면요. 우리가 프로젝션 지금 이게 하나의 엘리먼트에 대해서 하나의 엘리먼트에 대해서 스페이스를 만드거든요. 섭 스페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 있는 애들은 다 한 점으로 가는 거예요. 한 점으로 가.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나는 여기 이 섭 스페이스에 있는 애들 중에서 운산을 최소화하는 걸 찾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옵티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옵티말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냐면 여기에 있는 그거를 캐릭터라이즈를 해요. 여기에는 다 다 H0와 랍다2로 표현된다. 라고 캐릭터즈가 일단 되면 그러면 뭐냐면 옵티말은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피션트는 H0를 다시 프로젝션 오브 H0 기븐 랍다2 이걸 하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프로젝션의 기본 아이디어였어요. 이게 3수전의 정리에서 얘가 지금 오토그널라이즈를 해줌으로써 우리가 얘는 당연히 얘는 당연히 이 클래스에 속하기도 속하지만 이렇게 되는 것 중에서 분산이 제일 작은 하거든요. 그래서 그 랩마 7.4가 왜 중요하냐면 그런 클래스를 이렇게 클래스를 틸트라이즈 해주는 순간 힐버트 스페이스 프로젝션 티어리에 의해서 내가 어떤 옵티마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차근차근 하기 위해서 일단 7.4를 증명을 해야 되죠. 7.4 증명은 7.4 증명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일단 한 포인트를 만들고 한 포인트를 찾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엘리먼트는 그 얘는 이제 이걸 만족한다는 걸 이제 보일 건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오늘은 뭐 대충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7.7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해서 저기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네. 그 방금 하셨던 이제 레마 7.3 2.5에 관한 부분에서 증명한 그 부분이라면요. 그 다음에 증명한 거에 그 다음 다음 스테인먼트 이해를 하고 싶은데요. 증명한 부분 보면은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프로프. 네. 아까 두 개의 구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설명하실 때 제가 이해하기로 인튜유티블리 두 구의 이제 뭐랄까 논리적 관계가 리뉴얼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프로프 증명 부분에서 보면은 세 번째 줄에 이제 아 그 이게요? 네. given r, g, r, g잖아요. 네. 그래서 언뜻 보기에 그 이제 두 구의 어느 정도의 그 관계를 그 논리적 관계를 규정을 하는 게 g펑션 같은데 g펑션에 대한 아무 조건 없이 이게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다음 스테먼트에 같이 보시면 g of 그 k 펑션을 얘기하면서 k 펑션이 expect value of h r, g, r 이렇게 나오시면서 네. 맵핑 k는 리니어하다라고 이게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게 인튜이티블리 리니어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논리적으로 가는 거 봐서는 g펑션에 대한 아무 그 옵션 없이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그 여기 다운나운 펑션에 k 펑션이 리니어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혹시 이게 그냥 조건을 아니 그냥 성질을 말씀하시려고 리니어라 얘기한 건지 아니면 필요 조건으로 언급하신 건지 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아주 리그러스하게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일단 너무 헷갈리실 테니까 이게 너무 제너럴하게 설명하면 좀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두 개라고만 생각합시다. 그러면 grz라는 것은 grz라는 것은 네 가지 중에 하나예요. empty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는 심지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r r r 자체가 벡터예요. 이미 r1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걸 그 테크닉을 말씀드릴 텐데 r 자체도 이미 이거잖아요. r1, r2잖아요. 그럼 r은 r은 1 아니면 0이에요. 1, 0 관측되면 1 아니면 0.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얘를 이미 r1과 r2를 range r의 range range의 summation으로 통해서 indicator function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쓰지 말고 r로 쓸게요. 그냥 summation r로 쓸게요. 그러면 이거는 r의 range 이 r의 range는 넷 중에 하나잖아요. 00, 01, 10, 111.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게 r 그럼 r이 이게 지금 네 가지라고 했으니까 얘가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완전히 조금 더 조금 더 엄밀하게 쓰겠습니다. 이게 if r equal 1, 1 if r equal 1, 0 1, 0 r equal 0 1 0, 0 0, 0 0, 0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거를 indicator function을 가지고 쓰면 얘를 그러면 r을 r을 집합 r 집합 r은 1, 1 1, 0 0 0 1 0 0 0 그러니까 얘를 그러면 r1 r2 r3 r4 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엘리먼트예요. 이 공간에 그러면 얘는 결국 뭐냐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이 r도 랜덤베리 그리고 z랜덤베리 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일단 r은 range에 속하는 넷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indicator 에서 r equal to r 그 다음에 grz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건 지금 indicator 이벤트 얘는 넷 중에 하나의 값을 갖는 거예요. 넷 중에 하나.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 이 각각의 이벤트를 indicator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참이거나 이게 참이거나 얘가 참이거나 얘가 참이거나 그럼 각각의 참일 경우에 대해서 얘를 g1 z라고 쓰고 얘를 g2 z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1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면 얘를 메서메티컬하게 완전히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얘는 다시 보시면 뭐냐면 function of r과 z의 함수 에요. 그러니까 이 랜덤 오리지널리는 r이라는 랜덤 배려블과 z라는 랜덤 배려블이 있는데 r 랜덤 배려블이 z라는 랜덤 배려블이 랜덤 이용을 해서 이제 그 r g r z라는 랜덤 배려블로 리덕션 이 된 거죠. 그러니까 힐버트 그걸 질문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힐버트 스페이스가 사실은 여기에 있는 hf가 있는 거고요. 여기 r에 대한 힐버트 스페이스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질문하신 건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제 그게 근데 이는 어차피 얘는 관심이 없고요. 관심이 있는 걸까. 하지만 이제 이것이 결합돼가지고 실제로 만들어내는 스페이스는 이거니까 얘가 이제 h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로 만들어진 스페이스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이 expectation을 취할 때 이 expectation은 뭐냐면 이 expectation은 이 expectation은 이 function of z 그러니까 이 expectation 할 때는 z만의 랜덤 베리지만 h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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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밀하게 말하면 r과 grz 거든요. 그러니까 이 expectation을 할 때는 이미 여기에 r과 z에 대한 조인트 distribution으로부터 생각되는 expectation 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다시 말해서 이 expectation은 모든 랜덤 베리에벌에 대한 expectation인 거고요. 그 모든 랜덤 베리에벌에 대한 expectation을 conditional로 쪼갠 겁니다. 이 conditional로 먼저 쪼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로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이 파트에 대한 얘기고요. 질문이 그걸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r과 z에 대한 expectation에 대한 모든 expectation이고 얘는 이제 이거를 이 랜덤 베리에벌 이 랜덤 베리에벌에 대해서 condition을 먼저 해주고 나머지에 대해서 expectation을 해주는 것이 이 세 번째 equality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이 k에 대한 것인데 k는 지금 이거는 정의고요. 이걸 만족하는 이걸 만족하는 맵핑을 linear 맵핑이라고 부른다는 건 이건 정의고요. 우리가 이 맵핑은 이제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지금 이거 아닙니까? 이 맵핑은 conditional expectation property 때문에 linear라는 것은 성질입니다. 이거는 성질이죠. 왜냐하면 이 성질이 나오는 linear인 그러니까 linear라는 얘기는 이걸 만족한다는 것은 conditional expectation의 property 때문에 나오는 것 유도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질문에 대해 답이 될지 모르겠네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교수님 네? 좀 멍청한 질문 같긴 한데요. 그 노트 3쪽에 보면은요. 3쪽에? 네. 저희가 지금 레스폰스 메커니즘을 알고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지금 보고 있는 건데 네. 레스폰스 메커니즘을 알면 네. 레스폰스를 알지 않나요? 그러니까 R이 아니죠. 1인지 0인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미싱이 여기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다 5절 보드니까는 결국은 풀 데이터 그 FR F가 Z하고 R의 펑션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그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정확하게 뭐인 거죠? 이걸 이걸 관측 당연히 이건 관측 이건 관측되죠. 당연히 이거는 당연히 관측인 거고요. R과 GR Z는 관측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데 풀데이터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Z만 풀데이터로 그 미싱 데이터에서 보면은 그게 그게 지금 이게 옵절보드하고 미싱하고 해서 컴플릿 데이터로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미싱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아 무슨 얘기 무슨 얘기인지 좀 알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질문인지 좀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예 굿포인트입니다. 뭐냐면 질문이지 그건가요? 논 리스판스물 메커니즘을 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걸 관측됐을 때 Z를 알 수 있다는 얘기 아니냐 그 얘기입니까? 그 메커니즘에서는 R을 알잖아요. R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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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커니즘을 알든 모르는 관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싱이 없이요. 네. 항상 1인 거잖아요. 미싱은 미싱은 있죠. 1이거나 0이거나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걸 알잖아요. 그러면 왜 미싱 데이터처럼 그걸 생각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게 아 저기 일단 그 데이터가 지금 Z Z가 있는데 Z에서 지금 Z 우리가 Z를 관측했으면 좋겠지만 Z가 관측이 안 되고 GR Z가 관측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을 결정짓는 게 여기에 R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Z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질문이에요. 질문. 설문지 질문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설문지 질문이 사람한테 들어갔어. 그러면 마음속에 내가 이거를 어떤 사람 질문이라고 할 때 그거를 사람이 결정을 하면 어떤 사람이 결정을 하면 질문을 대답할지 안 할지 결정하면 우리가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메커니즘을 모르는 거고 그게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그 사람이 동전을 던져가지고 질문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질문을 동전을 던진다는 얘기는 메커니즘을 아는 거잖아요. 하지만 관측은 관측은 R이 1일 때 1일 때밖에 관측을 못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그러면 R도 관측하고 물론 R도 관측하고 GR도 관측 GR, Z도 관측을 하지만 그것이 Z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다만 다만 expectation은 알 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질문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뭐냐면 내가 Z는 Z를 관측했을까 모르지만 Z 메커니즘을 알면 이 이건 모르죠. 이건 모르지만 어떤 이것에 대한 이걸로 만들어진 함수에 대한 어떤 이 함수 함수에 대한 이 함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함수에 대한 conditional expectation은 알아낼 수 계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동전을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 RL 메커니즘이 동전 동전이기 때문에 1 아니면 0 위드 프라프티 2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알고 있으면 내가 이 기대값을 계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이 이 펑션 이 값 자체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R은 반응을 했냐 안 했냐 간측이 됐냐 안 됐냐 가 아닌 거죠. 관측은 R이 R이 1일 때만 관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스켈라라고 생각해 보세요. 스켈라 그냥 Z가 스켈라예요. 스켈라 그러면 관측은 GR Z는 그냥 R 곱하기 Z잖아요. 그렇죠? 네. 끝이죠. 그걸 그래서 R에 대한 메커니즘을 아니까 내가 이것에 대해서 기대값을 취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하지만 R에 대한 메커니즘을 모르면 R에 대한 메커니즘에 대한 모델링을 해야 되는 것. 그 차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교수님 여기 지금 여기에서 G나 또 진짜 데이터든 아니면 관측된 미싱 데이터든 IID라는 가정이 있나요? 그럼요. 지금 이제 나중에 그거는 샘플에 대한 얘기고요. 지금은 이제 그냥 랜덤 베리블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추정 파트로 들어가 지금은 아직 추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그냥 랜덤 베리블 과 그 랜덤 베리블로 만들어지는 펑션의 스페이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제 아직은 이런 얘기긴 한데 나중에 가면 IID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모든 게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스탑 레코딩을 하고요.